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심한들 씩씩하게 저자이고요. 그리고 근로성장연구소 부대표 김피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로성장연구소는 뭐하는 곳이에요? 주로 책 출간 컨설팅을 도와드리기는 하는데요. 좀 다른 업체도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는 글쓰기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글쓰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글쓰기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클래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고전 독서 모임 이런 것들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함께 글을 쓰면서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 연구소를? 저희 연구소는 작년 9월달 정도에 오픈을 해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작가님 유튜브 인터뷰 하려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세바시에 나오셨더라고요. 세바시에서도 단순히 출연한 거 아니라 거기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들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것들을 하신 거예요? 세바시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바시 대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세바시에 출연하셨던 그런 강연자들이 직접 강연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들을 수도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배웅턱 같은 공간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2기부터 4기까지 세바시 대학 학우로 있었고요. 학생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세바시에 글을 투구해서 세바시 무대에 올라가서 15분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학우로 있다가 그 학생과 교수를 이어주는 중간 퍼실리테이터라고 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세바시 랜드에서 에세이 수업 기초, 글쓰기 수업 오픈해서 이제 티처도 된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세바시에서도 활동하시고 근로산장 우서에서도 활동하시고 네네. 지금 세바시 대학 학원은 이제 5기 때는 이제 아니고요. 티처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무심한듯 씩씩하게는 사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탄생을 한 책은 아니었고요. 그냥 글쓰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좀 잘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직접 하고 있는 육아였어요. 육아 이야기와 20대에 저의 실패했던 그런 과거 이야기들을 합쳐서 저의 에세이집이 나오게 된 거죠. 책 제목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많았어요. 어떤 편집자분하고 혹은 출판사하고 후보로 놓고 있었던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제목에다 얽힌 에피소드가 있나요? 후보가 가벼운 인생이 뭐 어때서요? 네.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편집자님이랑 이제 저랑 같이 촬영을 끝내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편집자님이 이제 초밥을 드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무심한듯 씩씩하게로 갑시다 하셔가지고 네. 저의 제목이 탄생하게 됐죠. 어떠세요? 제목은 마음에 드세요? 네네. 왜냐하면 그 앞전의 제목은 약간 저희 20대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좀 우울하고 좀 슬픈 제목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포함이 된 책이다 보니까 무심한듯 씩씩하게가 훨씬 더 책에 더 잘 맞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에세이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를 보면서 작가님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젊은 시절들을 보내는지 그 낱낱이 되게 솔직하게 써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그 이런 글들을 처음에 이제 어디에 쓰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브런치에다 썼죠. 브런치에다가? 네네. 그 전에는 뭐 글쓰기 아예 안 하셨던 건가요? 네. 20대 때는 글을 아예 안 쓰고 결혼을 하고 둘째를 낳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20대에 저랑은 많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20대 때에는 저의 소비를 이제 책임지느라 바쁜 그런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느라 바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 두 명을 낳고 나니까 성실한 이제 회사원인 남편이 생겨서 아 제가 먹고 사는 일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걸 하지 않는다면 난 뭘 하고 싶지? 라는 질문을 그때 처음 던졌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글을 썼던 게 20대 때 제일 마지막 20대 후반에 곰팡이가 좀 많이 있었던 반지하방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썼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조금 더 제가 실력이 글쓰기 실력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더 생활에 맞닿아 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닿이는 것에 대해서 써야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유가글로 이제 바꾼 거죠. 소재를. 유가글로 이제 소재를 바꿔서 브런치에 계속 쓰신 건가요? 네네네. 반응이 폭발적이었나요? 어땠나요? 엄청났어요. 바꾸자 맞아요? 한 그 뒤로 한 8개 정도 글을 쓰고 난 뒤부터는 제가 글을 쓰기만 하면 다음 포털 사이트 메인에 계속 올라가서 원래는 조회수가 0, 1, 3 많으면 3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10만, 20만, 30만, 60만 이렇게 글마다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었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주 그 다음 포털 메인에 글이 걸리면서 그걸 이제 지금의 출판사의 편집자님이 발견하신 건가요? 아뇨. 제가 직접 그 글을 모아서 투고를 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에서 책을 출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제 편집자가 작가님의 글을 보고 뭐 이런 글도 좀 책으로 나와요. 다른 사람 읽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죠. 네네. 이런 글도 좀 쓰여줄 필요가 있죠. 라고 하셨죠. 이런 글은 어떤 글이었을까요? 음 제가 편집자님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금 더 현실과 맞닿아 있고 아 좀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직업군 사람들이 선망하지 않는 그런 직업군의 이야기도 좀 쓰이고 읽힐 의미가 있죠.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어떤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글로 엮어내서 네네. 정말 그 에세이 작가가 이제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또 글쓰기를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시고 네네. 그 이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그냥 작가님처럼 브런치나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글을 써가지고 작가님처럼 뭔가 에세이 작가가 되고 싶다.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세이 작가가 되는데 뭐 엄청난 글쓰기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좀 독특한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독특한 시선이 있으려면 일단 좀 시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잘 보고 잘 듣고 잘 만지고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휴대폰 유튜브 보실 때만 보시고 나머지 땐 좀 내려다 놓고요. 직접 세상을 제대로 집중해서 보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죠. 작가님은 그 브런치의 글 한 편에 쓰실 때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글 한 편 쓰는데 한 저는 두 시간 정도 걸리는 거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쓰신 거 아닌가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 빨리 쓰는 편인 거 같아요. 아니 그 보시는 분들이 좀 벽을 느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한 줄도 못 쓰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그런 분들에게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글쓰기는 어차피 자기만의 어떤 돛담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가는 그런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도 없고 누가 잘 썼고 못 썼고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다가 난 이 목적지가 아니고 난 저기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자신이 목적지를 바꾼 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나다운 글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잘 쓰는 에세이는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만의 독특한 시선이 잘 담겨 있는 글 그러니까 나다운 글 나의 관점이 잘 들어가 있는 글.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작가님 책에 있는 내용도 좋고 혹은 뭐 브런치에 글은 올라갔지만 책에 실리지 않은 내용도 좋은데 그런 작가님이 말씀하신 독특한 관점? 나만의 관점? 이런 걸 잘 살린 글이 있었을까요? 소개해 주실 만한? 브런치에는 이게 글이 있었는데 제 책에는 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전체 조회수 1등이었거든요. 할머니가 키운 애는 딱 티가 난데 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할머니가 키운 애는 딱 티가 난데 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교회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그걸 놀림삼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듣고 우리가 각자 키운 모습으로 아이들은 할머니가 키운 아이라서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다 티가 나는 거 아닐까?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의 결말을 내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소한 거지만 듣고 아 그래 할머니가 키운 애는 다 티가 나. 가 아니라 그 말을 한 번 더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고 자기만의 관점을 거기다 넣는 거죠. 아 그러면 작가님은 딱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작가님의 생각이 딱 떠오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걸 글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 바로 드시나요? 아니면은? 네네. 바로 소재로 써야겠다 이거를? 그냥 그 말이 뭔가 좀 주의 깊게 들렸으면은 저의 내면이 살짝 출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재빨리 메모를 해놓죠. 저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아 정말 그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긴 했거든요. 그걸 재해석 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본격적인 작가님의 그 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작가님이 이제 그 책에서 에세이집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었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는 게 재미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삶이 재미없었다라는 뜻일까요? 그쵸. 그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아마 그렇게 적었을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저에게 그 당시에 제가 없었던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열심히 하면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저한테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열심히 했다가 성과를 못 낸 적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찰도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저는 아 저게 부럽다. 도 안 되고요. 그냥 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거의 제 눈에는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선이 갔었는데 그게 저도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저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죠. 게다가 글쓰기 수업도 하면서 나도 좀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자기 효능감도 좀 올라가서 이제 그 충만함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사는 게 재밌으세요? 네, 재밌죠.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때 좀 일을 하시면서 한때 이제 부동산품이 엄청 부러웠었잖아요. 지금 많이 꺼지고 있는데 좀 일을 하시면 느낀 거라든지 혹은 이제 뭐 기억나는 손님들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아파트 분양 일을 했는데요. 일을 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게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만 하고 결과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열심히 해도 안 되구나 를 배웠어요. 물론 그 열심이라는 기준이 그 당시 저에게 열심히 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을 준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좀 당위성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분양 사면서 다 일을 한다고 해서 작가님처럼 그렇게 뭔가 생각을 하거나 그런 의미 발견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은 계속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길 만한 그런 일상의 소재들이나 뭐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작가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들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인분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좀 이걸 뭐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했었던가요? 아니면 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뭔가 되신 건가요? 훈련을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런 실패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 혼자 좀 걷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걷고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상을 하거든요. 어떤 예전의 장면이 떠오르고 아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그런 일이 있었어. 연상을 하다 보면은 나 스스로 어떤 유출을 하게 돼요. 그것은 땡땡땡이 아니었을까 하는 식의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맞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땡땡땡이었을 거야. 아닌가? 땡땡땡이었나?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이제 제 해석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결혼식장 얘기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이제 제가 보면서 빵 터진 부분 이거였어요. 표현이 집계단을 내려가는 마음으로 그 신부 입장을 하셨다고 이런 표현을 처음 봐가지고 결혼식 하면은 이제 되게 뭔가 긴장도 많이 되고 되게 뭐 좀 웅장하고 거대하고 부담도 되고 이런 게 연상이 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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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건가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물질적인 것도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것보다 어떤 마음적인 것도 삶에 대한 기대, 뭔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의 선택을 한다고 해도 잃을 게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집계단을 내려가는 마음으로 집계단을 언제 내려가죠? 누가 불러냈거나 아니면 내가 어딘가를 갈 때 보통 내려가죠. 그럼 그거 정도의 기대. 아, 가면은 친구들이 만날 거야. 아, 가면은 내가 어딘가에 가서 시간을 보낼 거야. 정도의 마음으로 결혼식장을 들어갔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 부르니까 난 내려간다. 이런 느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쪽 길도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작가님 결국은 작가님 살아온 그 삶을 에세이에 담아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은 이 책을 보고서 읽는 독자분들이 어떤 걸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각각의 사람이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냥 저의 어떤 계속된 실패와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무능하고 쓸모없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글을 쓰면서 이야기 안에 제가 들어가면서 아, 나라는 인물도 하나의 이야기 속 인물이라는 것을 그냥 스스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책에는 저 말고도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봤었던 아주머니, 아저씨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도 다 소중한 어떤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글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저는 제대로 그걸 완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글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이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고유한 존재? 네네.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유한 존재를 느끼라는 말이 닿을 듯 안 닿을 듯 하거든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못했어요. 엄청 못하고 그리고 1교시대부터 6교시대까지 계속 소설책만 보고 소설책을 보든지 자든지 그냥 그 수업 선생님은 그냥 배경음악일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굉장히 무능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판단을 내렸었어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쓰다가 과거의 저를 보면요.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야기 속 인물 보고 우리가 이 주인공은 너무 무능해, 너무 모자라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이 인물은 칸트면 칸트는 이런 인물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시선이 작가님 학창시절 때 돌아가면 쟤는 수업 시간에 맨날 딴짓하고 공부 안 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부를 못하니까 난 망했어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사실 잘못된 거고 나는 그냥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학생이야 이게 정확한 시선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들한테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내 고유성을 좀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게 저는 그게 글쓰기라고 생각하고요. 글을 쓰면서 또 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타인을 대할 때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화를 확 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실제 인물이면 딱 그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갑자기 욕을 했어. 그러면 아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읽다가 어떤 인물이 어떤 인물에게 화를 냈어요. 그럼 책 안 덮고요. 뭔가 뒤에 더 있겠지? 하고 그 책을 보통은 계속 읽어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타인을 대할 때에도 나에게 보여진 앞면이 오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다른 면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의 상황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실제 인물에게도 이야기를 계속 읽거나 쓰다 보면은 좀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기만의 고유성 그리고 타인의 고유성을 느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처음에 글쓰기를 하셨을 때 브런치에 글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브런치라는 게 작가가 되기도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또 특히 쉽지 않잖아요. 네, 신사가 쉽지 않잖아요. 한 번에 통과하셨나요? 네, 그거는 한 번에 통과해서 글을 쓰게 되었죠. 글을 잘 쓰지 않고요. 아니, 근데 브런치에서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브런치에 적혀 있어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거기다가 썼죠. 저의 20대 후반 곰팡이가 있었던 그 방에 대해서 쓰겠다. 근데 그 글쓰기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자신의 고유성을 뭔가 탐색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글을 써보면 좋을까요? 맨 처음에 사실은 글을 쓰는 저희의 어떤 버릇 같은 게 어렸을 적부터 일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뭐뭐를 했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다 하고 꼭 내 감정의 이름표를 직접 막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고 내가 그냥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좀 자세하게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들리는 소리 같은 것들도 일기를 쓴다고 하면 오늘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을 한 번 써보는 거예요. 그게 어땠다, 저쩐다를 쓰지 말고요. 음... 있는 그대로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쓰지 이걸 때 뭐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 SS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 작가님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충만하게 사는 거? 오, 스스로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밑에 있는 자기만의 그 뼈대 같은 어떤 욕구, 심층적인 욕구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은 오늘 하루에 내가 뭘 할지, 어떤 거를 하면 나에게 원래 내가 주어진 그 가치와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한 이 행동이 내일의 나에게 연결된다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제가 책에 적은 문구가 있는데, 접한 것은 접하지 못한 것들을 항상 이긴다라고 적었었습니다. 접한 것은 접하지 않은 것들을 이긴다? 네, 접하지 않은 것들을 이긴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접했던 것들이 내일도 이어지고 모레도 이어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접했고 그런 것들이 툭툭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접한 것들이 내일도 그렇게 행복이 이어지고 사랑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저는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작가님이 운영하는 근로성장연구소, 그리고 세바시 프로그램, 작가님 티처로 활동하시는, 거기서 어쨌거나 작가님처럼 글을 쓰고 싶어라는 분이 있거나, 혹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고유의 개성이랄까요? 존재성? 이것을 찾고 싶은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나요? 그 사람마다 조금씩 글을 쓰는 성향이 달라가지고 일단 거기에 맞춰서 근로성장연구소에는 일단 줌으로 직접 이렇게 사람이 VOD 수업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그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잘하는 게 뭔지를 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업 같은 경우는 1대1로 글을 직접 첨삭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본인께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다고 메모를 이렇게 달아드려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본인의 글쓰기에 일단 강점을 저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점은 본인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쓰기의 강점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주로 에세이에는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성찰 같은 부분이 들어가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깨달음, 통찰 그런 것들 자기만의 시선이 굉장히 독특하고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잘 쓰시는 분들은 성찰 에세이보다는 이야기 중심의 에세이를 쓰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통찰이 좋으신 분들은 이야기식보다는 성찰 에세이 구조로 해서 내 감정을 그래서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는 거죠. 9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많은 분들이 잠깐 글을 배우고 글쓰기를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가르쳤던 분들 중에서 글쓰기를 통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 되게 좀 근정적인 변화? 이런 거가 눈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으셨나요?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들이 어떤 삶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컨설팅 업체는 특히나 제가 에세이를 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계발서를 쓰시는 분들보다는 에세이를 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어떤 성찰이나 그런 배움을 얻고 내가 좀 사는 게 괜찮아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혹시 출간으로 이어지신 분도 있나요? 출간 프로젝트가 저희가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얼마 안 됐군요. 지금 열심히 초고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글을 쓰시려는 분들이 나는 쓸 게 없다 라는 분들이 많아요. 작가님이 좀 글의 소재를 찾는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소재를 직접 찾으러 다니거든요. 아 진짜요? 바깥에 항상 무슨 이야기 보부상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소재가 있나 누군가가 말하는 것도 많이 이제 엿듣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내 과거랑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소재를 많이 찾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글을 쓴 지 좀 됐을 때 정말 나에게 소재가 없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맨 처음에는 내 눈에 정말 나랑 완전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부면 세탁기, 아니면 청소기 이런 것들이 나의 삶과 맞닿아 있을 거고 회사원이면 회사원 회의하고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좀 맞닿아 있겠죠. 그런 것들에서 충분히 자기만의 독, 자기가 좀 주의를 집중해서 보면 좋은 소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가님한테 이제 글쓰기를 지도받는 분들은 주 어떤 분들이 가장 많으신가요?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 뭐 연령이나 뭐 혹시 성별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특별히 그게 겹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럼 뭐 이제 나이대도 뭐 2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무려지게요? 네, 네, 네. 혹시 그 연령별로 보이는 뭐 그분들의 글쓰기 스타일이나 뭐 혹은 갖고 있는 고민들? 네, 뭐 또 있나요 혹시? 있어요. 그 초등학교에 고등학교에 수업을 갔는데 고등학생들은 정말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물론 많은 학생들을 제가 접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에세이를 수업하러 갔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소설을 썼어요. 아이들이. 오, 네, 네. 너무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썼다면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살아온 걸 기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셨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럼 40대나 30대분들은? 좀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에세이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가님은 어떤 분을 지도하는 게 좀 가장 편하세요? 편한 건 똑같은데 저는 10대 수업을 할 때 재밌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쓰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막 얼굴 7개 있고 막 8, 5개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리고 막 우주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뭘 바다에서 건져 왔는데 그게 막 변해가지고 막 괴물이 되고 이런. 재밌긴 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신다면 어떤 말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돛담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모두 각자 자신의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도밖에 칠 줄 모른다고 해도 도도도도도도도 쳐도 이것도 자기만의 저는 연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업을 듣거나 뭔가 배움을 통해서 다른 식의 연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도의 연주가 잘못되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그냥 음악을 만든다? 그냥 나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아까 글을 처음 썼을 때 둘째까지 나오시고 이제 브런치에서 첫 글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첫 글을 쓰신 뒤로 얼마가 지나서 책이 나오신 거예요? 책이 나온지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책 쓰기를 제가 지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 책 쓰기에는 나름의 원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대로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책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책 쓰기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글을 그냥 쓰고 그 기쁨에 있다가 어느 정도 브런치에서 계속 메인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잘 쓰는 건가 내가 한번 도전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 1년 반이나? 1년 반 많이 걸렸는데. 그러면 작가님이 애초에 책 쓰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브런치에 글을 쓴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소득과 연결된 게 하도 없잖아요. 브런치라는 플랫폼은. 그때 글을 쓰면서 내가 동기 내지 원동력? 계속 글을 쓸 수 있었던? 그건 뭐였어요? 동기, 원동력? 일단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계속 너무 많은 역할들이 주어지잖아요. 와이프이기도 했다가 며느리이기도 했다가 다양한 역할들이 주어졌는데 오직 글쓰기를 할 때만 양쪽 정렬이 된 것들이 딱 중간으로 가운데 정렬. 나 자신 딱 이렇게 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글을 계속 쓸 만한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의 중심을 잡아준 글쓰기였군요. 그렇죠. 아니면 자꾸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새로운 글을 업로드했죠. 굉장히 많이 쓰셨군요. 그때 제가 아이 둘을 가정 보육을 할 때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오히려 정말 없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저에게 시간을 줬어요. 글을 쓰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 시간 안에 무조건 글을 하나를 업로드를 하는 거를 저의 원칙으로 삼아서 좀 속도감 있게 글을 쓸 수 있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작가님처럼 브런치 글을 써서 1년 반 동안 글을 쓰면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작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식 검사는 아니지만 앱으로 하는 IQ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IQ 두 자리더라고요. 9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은 머리랑도 전혀 상관없고 제가 뭔가를 잘해서 절대로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점점 자기 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작가님들 지도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그렇죠. 잘 못 쓰시겠는 분들은 저희 근로성장연구소에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출간을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함께 글을 쓰고 싶고 글을 나누고 싶고 그런 분들이면 저희 언제든지 다 환영하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글도 보고 그리고 자신의 글도 올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근로성장연구소 오픈 채팅방에 딱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도움받을 수 있고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출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나작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출간을 도와드리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1대1로 당연히 매주 이렇게 글을 첨삭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출간이 필요하시면 그 과정을 들으시면 되시고 아니면 나는 그냥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싶어 하시면 탄탄 글쓰기가 있어요. 탄탄 글쓰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좀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진짜로 내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육감 글쓰기가 있어요. 육감? 네.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글쓰기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요.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고전이나 이런 독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따로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냥 글은 조금씩 조금씩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작가님이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독서 모임은 따로 리더 분이 이제 계시고요. 그리고 리나 작가님, 최리나 작가님이라고 저희 작가님인데 근로성장연구소 대표가 있으세요. 그분과 저랑 이제 같이 나머지 수업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운영하시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뭔가 반응이 뜨거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저희 진행하는 것 중에 별별 챌린지라고 있어요. 이게 뜻이 별의별 글쓰기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건데요. 각자 그냥 쓰신 글을 저희 카페에다가 이제 인증하는 방식인데 66일 동안 인증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등록하실 때 만 원을 이제 내고 등록을 하는데 66일 동안 전부 성공하게 되면요. 그 만 원을 다시 환급을 해드리고 또 저희가 따로 별도의 선물도 진정으로 해드리거든요. 아 진짜요? 괜찮은데? 네, 그래서 글쓰기에 그냥 나는 어떤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매 기술마다 참여하시고 계시니까요. 제일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글쓰기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글쓰기를 매일 66일 동안 쓰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두 번은 또 봐줘요. 아 진짜요? 그럼 그 글의 분량이나 글의 주제나 이런 조건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다섯 개로 여러분들이 글쓰기 쉽게 어떤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던져드려요. 그럼 거기서 오늘은 이걸로 해볼까? 이걸로 해볼까? 이걸로 해볼까? 하고 이제 주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량은 A4 3분의 2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격하게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대략 그 정도면 되는 건가요? 다섯 줄만 넘으면 사실 환급은 다 해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또 마지막 선물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3분의 2를 엄격하게 체크를 합니다. 만 원을 내고 66일 동안 내가 매일 글을 쓰면 그 만 원을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좀 글을 길게 썼다. 이런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죠? 네, 그쵸.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쵸.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정말. 그럼 결과적으로 글쓰기 이전과 글쓰기 이후로 작가님의 삶을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무슬모에서 쓸모로 바뀌었다고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비약 아닌가요? 그래도 두 아이의 어머니잖아요. 아, 그쵸. 아, 근데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난 뒤부터 글쓰기를 또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기점으로 완전히 다 바뀐 거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성장읽기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자기 글은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쓰기 책을 집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읽는 사람은 쓸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함께 글도 읽으시고 그리고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희랑 이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제 책도 나오면 여기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심한 듯 씩씩하게 저자 김필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반식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